자 이번 시간은 화학과 물리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물체가 등장하고 물체 그 다음에 물질 분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뒤로 갈수록 뭔가가 작아지고 뭐 줄어들고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물체라고 하면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지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물질 분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물체 뭐 사람도 있고 이런 칠판도 있고 이런 물체 이렇게 지우개도 있고 이렇게 분필도 있습니다. 자 물체 그리고 물질 그 다음에 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인데요. 결국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요번 시트에서는 분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질량을 지닌 겁니다. 책상, 의자, 연필, 못, 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예를 들면 자 의자다. 나무를 이루어졌다. 나무가 의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쇠다. 이 쇠가 뭐 칼을 구성했다. 못을 구성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라는 걸 보면요. 물질을 구성하면서요. 물질과 중요한 것. 동일한 성질을 지니는 최소의 입자가 분자예요. 자 여기에 있는 원자는 동일한이 아닌 거죠. 동일하지 않은 성질을 지닌 최소의 입자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 원자의 정의는 그런데요. 금속같이 이렇게 철이다. 철로만 이렇게 구성된 금속 같은 것은 또 원자의 그런 정의하고 조금 예외가 있는 것이죠. 자 분자까지 들어가면 이것은 물질과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자 물질. 물질의 상태를 보면요. 물질의 구성. 분자들의 운동. 운동 상태에 따라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고체. 솔리드죠. 솔리드. 자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다. 그죠. 리퀴드. 그 다음에 베이퍼. 기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삼태. 혹은 삼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이러한 현상을 응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고. 용어도 이렇게 기본 용어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고체가 녹아서 이 고체가 녹아서 물이 됐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융해라고 해요. 멜팅. 멜트. 융해. 융해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된다. 하면은 기체가 됐구나 해서 기화.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면 액체가 되었다 해서 액화.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든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지 하는 것은 승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승화. 승화라고 한다. 이건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이것은 운동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여기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액체를 보면요. 액체에서는 분자들이 운동이 빈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분자들이 충돌이 되죠. 충돌이 있게 되고요. 이때 충돌할 때마다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충돌할 때 발생한 열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를 끄집어낸다. 바깥을 끄집어낸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충돌 속도 감소가 되죠. 그러면서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물이다. 물이라는 액체가 있다. 물이라는 액체가 있다. 고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냉동실 냉동실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얼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액체를 기체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갖고 있는 인력 인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자들이 바로 액체를 그런 것을 액체를 엑소도스죠. 액체를 탈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액체를 탈출해가지고 바로 상태가 기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 물이다. 물이라고 하면 냉동에서 얼음이라는 고체가 되는데 이게 기체가 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바로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질 상태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이 되는데 기체는 자유롭습니다. 분자운동이 매우 활발 매우 활발한 상태 액체는 단지 분자운동이 있구나 이런 상태죠. 고체는 운동이 없고 진동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 분사를 더 쪼개니까 원자구나. 이렇게 된 거죠. 원자 영어로 애톰 옛날에는 아톰이라는 만화영화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많겠네요. 옛날 거래가지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 원자 이것은 분자를 쪼개서 나타난 거다. 그런데 분자를 구성하면서 이겁니다. 분자의 성질과 무관해요. 무관한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는 발견된 것이 103종이 있다. 103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주기율표라는 거 상에 쭉 배열을 해놨습니다. 쫙 배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쫙 주기가 있고 조기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있어요. 이것은 뒷장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죠. 그렇고요. 원자의 구조는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전자 그리고 그 안에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 원자핵 이라는 것은 중성자와 양성자 혹은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게를 한 보면 얘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 봅시다. 전자의 무게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람 그리고 중성자는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람 양성자는 비슷해요. 1.6인데 1.573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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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7승 입니다. 이게 둘이 비슷해요. 비슷하다. 왜냐하면 숫자 사고는 얼마치 안나다. 27승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얘하고 중성자하고 양성자와의 무게는 비슷하다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자의 무게와 양성자의 무게 비슷하다. 그리고 전자의 무게 저 숫자는요. 얼마나 되냐면 이러한 중성자나 양성자의 질량에 이걸 대충 계산하면 1840%의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무게로 칠 때는 전자의 무게는 무시를 해요. 무시. 또 이 원자의 무게는 중성자의 무게하고 양성자의 무게를 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의 무게는 핵의 무게야. 결국은 중성자와 양성자의 무게다. 원자에는 같은 수의 양성자 하고요. 전자가 있어요. 같은 수. 양성자 전자 양성자 전자 전자에서 필식을 이 소문자의 마이너스 중성자는 N의 제로 양성자는 P의 플러스 표시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습니다. 같은 수의 양성자 전자가 있어서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게 원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온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온은 뭐냐. 원자 안팎으로 전자가 이동해 전기적으로 중성이 깨어진 상태를 이온 화됐다. 이온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면 원래 자연계에 있는 원자는 중성이었죠. 그런데 바로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깨어진 그런 상태를 이온이 이온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양이온은 뭐냐면 원자에 자궁을 주어가지고 전자가 바깥으로 쑤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끄집어낸 상태가 된 것을 양이온이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거죠. 잃어버렸다. 로스트 그 다음에 음이온은 뭐죠? 원자에 전자를 투입한 상태. 얻었다. 전자를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개인 여기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질량수라는 게 있는데요. 질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질량인데 이거를 질량 수라고 하는 건데 왜요? 바로 중성자수 하고 양성자수로 합한 그러한 개수를 질량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주기율표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원자 번호대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뭐냐 양성자 바로 양성자수가 작은 원자로부터 큰 원자순으로 이렇게 쭉 배열해 놓은 거였어요. 나열해서 각 원자에다가 붙인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번호를 붙인 거예요. 자연상태의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원자나의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같다. 자 다음에 원자 번호 하고 질량도의 관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 번호 이거는 애터밍 넘버 하는데요. 기호로 Z 이렇게 하죠. Z로 발음할게요. Z라고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이것은 양성자의 수는 Z다. 질량수 베스트 넘버는요. A 대문자 A로 표시합니다. 자 질량수 얘는 뭐죠? 양성자수 Z에다가 중성자수 양성자수 N 이거를 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서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떤 원서가 있다 라고 하면 밑에다가 양성자수를 써요. 이게 바로 뭐죠?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에는 뭐죠? 위에는 바로 질량수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자수 거의 이제 같아요. 그래서 A는 이거를 2배 한 거 거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질량수가 나오는 거죠. 표시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복잡한 주기율표라는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그냥 대충 보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여기 대충 그린 것처럼 생긴 게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3번 얘는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103번까지 이렇게 쭉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쪽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족이 이렇게 딱 써요. 부순 족이다. 써 있는 거고요. 여기인데 주기 1,2,3 주기 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쪽 경향이 갈수록 비금속 경향이 강하고요. 이쪽 경향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교회 배열은. 그 다음에 그래서 금속 비금속 중금속 이거 구분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금속 이거 이 색깔 이 놈들이 중금속이고요. 얘네보다 이쪽에 있는 거는 비금속 그 다음에 얘보다 이쪽에 있는 거는 금속인데 얘는 비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이렇구나. 알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금속은 특징이 바로 전자 전자를 내어주고 싶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화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속 바깥에는 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성질을 보면 금속 광택 독특한 빛을 내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속은 전성, 연성 이런 게 좋아요. 전성은 이제 얇게 넓게 펴질 수 있는 성질이죠. 연성은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는 성질 이고요. 전연성 전성과 연성 합치면 전연성이 그러는데 대부분의 금속은 전연성이 좋구나 아닌 금속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강도는 이제 그 단단한 거 있고 연한 것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이언 써있는 거 I, R, O, N R은 이제 무금입니다. 무금 그래서 F이죠. 아이언은 기호 기호로 쓰는 거죠. F2 철 크롬은 CR 이렇게 쓰죠. 이거는 그래서 나름대로 단단하다 하드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연한 거라고 해서 소디움 이렇게 했죠. 소디움인데 소디움은 나트륨을 소디움이라고도 하죠. 나트륨 리드는 납 납은 P, B 이렇게 씁니다. 카파는 구리 C, U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는 이렇게 단단한 거 하단 것이 있고 소프트한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과 전기 전도성 열과 전기는 무엇을 매개로 전달되느냐 무엇이겠죠. 바로 금속의 전자 바깥에 있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를 매개로 전달되죠. 그 다음에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고체 실원에서 솔리드라는 거예요. 솔리드 그리고 녹는 점 멜팅 포인트가 25도 이상 대부분 그렇게 되는 금속이 대부분이다. 아닌 것도 있어요. 낮은 것도 예를 들어서 텅스텐냐 W 그럼 얘는 멜팅 포인트가 3400도씩 3410도씩 정확히 좀 또 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3000도가 넘는다 얘기해요. 이거 왜 써 있느냐 이거 왜 써놨느냐 텅스텐이 가장 녹는 점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액체라는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원에서 수은 Hg 수은 녹는 점이요 마이너스 39도 또는 마이너스 38. 38도 또는 38.8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38도 마이너스 38도 라고 마이너스 39도 라고 표현도 합니다. 마이너스 38.8 정도 38.8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은은 실원에서 항상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 존재인데 표명장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수은 글인 거고요. 화학적 반응성 이것은 금성마다 크게 달라요. 예를 들면 금이나 백금 이런 거는 반응성이 거의 없고요.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강한 거 약한 거 기준은 이혼화 경량으로 구분을 하죠. 이혼화 경량이 반응성이 강하다. 잘 변한다. 이거예요. 크다. 이건 이혼화 잘 안 되려고 한다. 이렇게 성질이 그렇습니다. 다 보다 이혼화 보다 이혼화 보다 이거AN chains